안녕하세요. 이델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벌써 주식헌터의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굉장히 좀 광풍이 일었던 산업과 섹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진두지휘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산업군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ESG라는 굉장히 카탄 키워드가 시장에서 화두가 좀 됐었고요. 관련된 최근 이슈가 되는 태조이방원, 대부분이 친환권 관련된 산업과 섹터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산업군은 2차 전지 관련된 산업군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도 있고요. 응극재 기업도 있고, 분리막 기업도 있고요. 관련된 장비 기업들, 폐배터리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작동이 되고 있고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산업분석 얘기를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컨터 시간의 두 번째 시간이죠. 황금주도주 두 개 또 기업을 또 가져와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산업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부터 먼저 봐야겠죠. 최근에 좀 스마트폰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폴더 부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에 좀 표를 보시게 되면 우선은 완성차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12%씩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 옆에 좀 도표를 보시면 무려 353%나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연간 전기차 시장 규모라는 겁니다. 지금 왜 전기차라는 이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이 전기차가 왜 화두가 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친환경, 지금 이 기상이온 현상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메가스나미, 가문, 홍수, 기상이온 현상들 다 지금 탄소를 중립시키게 하려고 모든 산업군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만들 때도 탄소가 배출 안 되게 만들고 있고요. 반도체를 만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많은 유액가스들이 나오는데 유액가스를 잡기 위한 장비들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이 내연기관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내연기관이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높습니다. 근데 아직 출발도 안 한 군이 바로 전기차 시장이고요. 전기차 시장이 보시면 353%,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아직 이거는 시작되지 않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두 가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코로나 발생된 이슈도 있었고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도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이동 자체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높아진 부분들이 완성차 시장을 발목을 잡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좋다. 그 부분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툴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우선 작년 기준으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7.8%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뜻은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차가 이 친환경차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크게 성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반증해주는 도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은 몇 군데 있습니다. 북미 시장 있고요. 유럽 시장 있고요. 중국 시장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일 지금 침투율이 낮은 국가 어디냐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정권의 전정권이죠.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사실 기존 에너지들에 대해서 주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침투율이 낮았던 부분이 있지만 결국 지금 바이든 정권 IRA라는 법을 발의한 것도 분명 이 부분은 다 연관성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스포저가 높은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천대 기아차가 친환경차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높여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밸류 체인들 그리고 서플라인 체인들 기업들 열심히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셀 결국 내연기관의 엔진이 심장이라고 한다면 친환경차 이 전기차에서의 동력기관은 배터리 셀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드는 제조 업체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라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이도 얘기 드렸지만 이 배터리 셀이 4대 주요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암극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웅극재고 그리고 분리막과 전액이 있는데요. 좀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는 사실은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정도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광정은 양극에서 음극 그리고 음극에서 양극이 왔다 가는 과정에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을 제한하는 게 바로 분리막이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게 잘 도와주는 게 바로 전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네 가지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액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또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양극재에 붙어있는 리튬 위험이 이제 음극재로 가면서 이때 바로 이제 충전이 되는 거고요. 방전이라는 건 음극재에 있는 리튬이 양극재로 이동하면서 이게 바로 사용이 방전이 되는 부분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배터리 셀 여기에 들어간 4대 재료를 얘기한다면 이 네 가지 기업들 어디 어디에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의 배터리 셀 유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테슬라 원통형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좀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 게 파우치형입니다. 그리고 삼성 SDR 좀 하고 있는 게 이제 각형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원통형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따 좀 얘기 드리겠지만 이 각형이 찾아온 비중이 높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호는 파우치형에 좀 집중하고 있고 각형 같은 경우는 삼성 SDR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원통형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R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하려면 아직까지 전기차의 가격은 비쌉니다. 근데 이걸 사기 많이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국의 정부들은 지원금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오닉이라는 차를 사게 된다면 거의 천만 원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돈이 좀 줄어들게 돼 있고요. 뭐 세제 혜택도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아직 배터리 팩 가격이 아직까지도 비쌉니다. 이게 내려가지면서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싸진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대중 보급화가 되면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내연기관에 대한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면서 전기차나 수도차 같은 친환경차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쭉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에 있지만 그만큼 무한한 성장 산업분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침투율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기점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도로 보시면 친환경차가 좀 돌아다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용 간판이 푸른색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0% 전기차나 수소차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사학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차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배터리 팩 가격이 35년 정도 되면은 거의 한 6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 지금 일시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급망 차질 이슈라든지 원자재 가격 인상 이슈로 인해서 배터리 가격이 솔직히 안정화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라는 게 결국 제가 배터리스를 바라보는 궁극적인 지향점이고요. 사실 이 얘기를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2차전지 쪽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지금 주가가 거의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ER이라는 건 주가를 주당순위로 나눈 건데요. PER이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준은 저는 PER이 30배가 넘어가는 기업들을 잘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산업 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아직 이 산업군은 시작하지도 않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90% 정도 전기차, 신환경차로 넘어갈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건 고성장 그리고 고밸류를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군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사실 30배가 넘어가다 하더라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왜 또 이게 인정이 되냐면요.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실적 성장에 고속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두로 설명드려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부분이 있겠지만 순익이 좋아진다는 건 EPS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PER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주가를 EPS로 나눈 겁니다. EPS가 커지고 이건 분모가 커진다는 게 결국 PER이 싸진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의 순위금을 놓고 본다면 PER이 30배가 넘어가겠지만 내년과 내훈년의 EPS 순위를 본다면 충분히 20배에 머물러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잘 옥석을 좀 가리시면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나름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하고 어떻게 보면 상승 초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좀 염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또 제가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참여 방법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굉장히 좀 제약적이기 때문에 실시간에 좀 제가 바라보는 어떤 좋은 기업들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요. 실적도 좋은 기업들을 좀 제가 수시로 좀 알려드리거나 또 그날그날 있었던 주요 뉴스들 그리고 이번 주 좀 시장을 좀 진두지휘하고 있는 업종 테마들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답신으로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편하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헌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업종 분석을 끝냈다면 이제 주도주 찾기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 하기에 앞서서 제가 결론을 좀 마무리 짓고 안 온 것 같아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드리면서 환급 주도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테마 당연하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고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인정을 할 겁니다. 물론 주가라는 건 계속적으로 무한정, 우상향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를 하시면서 달리는 말에 타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이용하셔서 접근하신다면 좋은 투자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대비, 기관 투자자들 대비해서 가지는 유일한 무기는 시간입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특정 기관 내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조급함 되지 마시고요. 찬찬하게 좋은 기업들을 바라보는 뷰,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황금 지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업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재 기업이고요. 소재 기업이 상당히 재미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폐배터리 관련 주수들만 굉장히 잘 갔는데요. 두 번째 기업은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이라 보다는 2차전지 장비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은 소재 기업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기업은 장비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면서 첫 번째 기업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양극재, 은극재를 옮겨가면서 충전과 방전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은극재 기업보다 양극재 기업들이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이유 바로 여기 보시는 양극재 소재 중심에 강세가 있었다는 그 원자재 가격 인상 도표를 보시게 된다면 양극재 기업들은 2018년부터 가격 정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과 LNF라는 기업이 왜 실적이 잘 나왔냐. 결국에는 가격 정가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 이상을 가격 정가를 완성차 업체라든지 또는 배터리 셀 기업의 정가를 시켰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져온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보시면 1150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800억이고요. 거의 4배 넘는, 3배 넘는 성장을 좀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제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고 그런 기업들이 구조적인 성장산업군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기업 에코프로비엠 너무나도 잘 아실 기업입니다. 사실 굉장히 주가가 10만 원도 안 됐던 기업인데 물론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디스카운트가 됐었죠. 가격적인 할인 요소가 아니고요. 무증을 하게 되면 주가가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10만 원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익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양극재 1등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 퀄리티 높은 하이니켈 쪽에 대한 어떤 수주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소비가 많이 이뤄지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작년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 계속 높아지지 못한다는 부분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서 해당 기업의 외형 성장와 수익성은 유지되고 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이 아직도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기차가 100% 또는 90% 이상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 과도기에서 여기 들어가는 소재 기업들도 당연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몇 천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몇 조 단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인 지표라고 봐주시는 게 이 회사를 바라보는 영업이익률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과 유동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보는 재무 안정성 지표고요. 살짝 아쉬운 건 이번 2분기 때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서 133%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 대비해서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고민할 거,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회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율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이번 2분기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바로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건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과 그리고 1년 내에 도래되는 부채 비율인데요. 자산의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2배가 더 높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본 유동 비율은 120% 정도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걸 이미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난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무상증자를 하든 전환사체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 성장 퍼포먼스에 놓고 본다고 한다면 크게 우려할 만한 오버행 이슈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EPS 보면 사실 그동안 작년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EPS는 거의 2배 넘은 성장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앞으로 할 거라는 게 이 기업을 바라보는 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미 많이 셨습니다. 폐배터리는 거의 날개 닫듯이 주가가 날아갔었는데요. 해당 기업은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최근 리포트들을 보시면 3분기 컨센서스 또한 굉장히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정의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서 가져와 봤고요. PER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타겟 멀티플 한 30배 정도로 좋습니다. PER에 EPS를 곱하게 된다면 그게 목표 주가가 되는데요. 내년과 내후년 EPS를 기준으로 한다면 충분히 싼 주가고요. 그 차이긴 30배의 멀티플로 온다고 한다면 내년 EPS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도 12만 2천 원 정도 좀 바라봐 주셔도 좋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이 소재 기업이었다면 두 번째는 장비 기업입니다. 바로 코윈테크라는 기업인데요. 다른 장비 기업들이 좀 잘 갔습니다. 대고 마그네틱이라는 기업도 참 잘 갔고요. 그 여타 암호그린테 테슬라랑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도 좀 잘 갔고요. 하나기술이라는 기업도 좀 잘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기업도 주가는 야금야금 잘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금주가는 실적 대비, 유해사가 보여줄 실적 대비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을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6억 정도였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6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 6억, 그리고 작년 66억, 그리고 올해는 3배 넘는 성장을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대략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적으로 높여질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2020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너무 높게 나오기도 하지만 물론 그걸 다 차치하고 살아라도 해당 기업은 올해 실적은 굉장히 뛰어나게 잘 나와줄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가 차곡차곡 잘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실적까지 분명 좋은 페이스를 보여준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또 슈팅이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같이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히 뭐 2020년 기저율가를 누리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0%씩 성장을 좀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반타장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90%씩 성장하는 굉장한 기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순이익 또한 72%씩 꾸준히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좋죠. 에코 프로 BM보다는. 물론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는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100% 이내에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유보유율 또한 오히려 2018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건 이 기업은 지금 돈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제가 보는 보수적인 기준에서 100% 그리고 좀 잘 된다고 한다면 120% 이상인데 충분히 그 부분을 많이 상회하고 있는 높은 수준을 기업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실적 성장으로도 좋은 기업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싸다라는 게 제가 이 기업을 바라보는 포인트 많은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019년 기준으로는 2024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저평가이고 아직도 바닥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과 붙임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얘기 드리는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하셔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20배 정도 놓고 봤을 때 34,500원까지 좀 봐주셔도 좋은 기업이라고 좀 얘기 드리겠고요. 그동안 사실 2020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유동성 장세에서 모든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렬을 펴졌습니다. 사실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PER이 100배가 넘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건데 PER 계산은 주가 나누기 EPS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EPS가 안 좋았는데 주가만 높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PER이 100% 정도 100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2022년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 회사가 성장하는 그 모멘텀을 봤을 때 적어도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내년 그리고 EPS 기준으로 제가 멀티플을 한 20배 정도 부여한다고 했을 때 해당 기업은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2차전지 산업군은 20분 내에 종목, 두 종목과 산업 분석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공부할 분량도 많고요. 관련 밸류 체인의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스터디하고 자료도 계속 좀 수시로 드릴 텐데요. 저랑 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저랑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 FMC 발표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정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지 또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보다는 그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 그리고 9월이 끝나게 되면 3번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들에 대한 주가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남은 한반기 실적과 내년 상반기가 이끌어 나갈 거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저랑 같이 경제적 해제와 인사이트 듣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순탄하게 시장을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식컨터 5강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